자라나는 세대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와 높은 수준의 연구, 교육이 함께 이뤄지는 어린이병원이 개원 7주년을 맞이해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어린이병원 의료진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도전과 성과를 되돌아보는 영상물 상영을 시작으로 어린이병원 박영서 원장의 기념사가 진행됐습니다. 누구나 오고 싶은 어린이병원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린이병원 모든 직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늘어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병원은 지난 7년간 양적인 성장과 의료의 질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어린이 환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환경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린이병원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진료와 치료를 바탕으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개원했으며 20개 세부 전문 진료가와 6개의 전문센터가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전문적이고 통합된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진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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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